한강의 풍경 정신없는 출퇴근길 마주하는 한강의 풍경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상이 적게 되는데요 한강은 이처럼 바쁜 도심 속 서울시민의 힐링 공간입니다 한강에는 많은 즐길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빛, 채빛, 솔빛 그리고 예빛으로 이루어진 세빗섬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세빗섬 목상 정원 세빗마루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잠시나마 이곳 세빗마루에서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과 야경 그리고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쇼를 즐기며 마음의 쉼표를 적어내려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빗섬 목상 정원 세빗마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중과 주말 동일하게 상시 개방되고 있습니다 세빗마루에는 한강을 감상할 수 있는 인백과 벤치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절기를 제외한 개장 기간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습니다